테이크2를 공개하는 건 어때요? 아 그 가사에? 어 그거 너무 예뻐요 테이크2의 가사를 인용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앞으로도 행복합니다 행복합시다 이런 게 있더라고 윤기 형 가사예요 당신을 봐서 기분이 좋았고 당신을 봐서 건강이 좋았어 야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 죽기 전에 건강이 좋았어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